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경험하며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힘찬 삶의 여정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시면 아멘하십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날들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육체의 날들 가운데 마지막 메시지를 하시니 당연히 그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그 놀라운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특별한 신분 그리고 놀라운 권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거듭 거듭 반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 모든 말씀은 듣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 놀랍고도 힘찬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박해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며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면 내가 떠나갈 때가 되었다 떠나심에 대한 말씀을 자꾸 계속 하시는데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 예수님의 부재만이 부각되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귀한 힘찬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의 염려와 슬픔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더러 어쩌란 말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그런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십니다 실상을 말하신답니다 진실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너희 곧 제자인 우리들에게 유익이랍니다 왜 유익인가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셨고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실 수 있기에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흔히 많이들 합니다만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의 몸은 죄 없으시나 우리와 똑같이 한계를 가지고 계신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이른바 부활체 곧 신령한 몸이셨습니다 그 몸으로 승천하셨고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말하나타 하는 것처럼 그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성경이 말하기를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랍니다 동시에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육체의 한계 때문이다 하는 말은 조금 무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부회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이다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던 그 모든 목적을 성취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죄삼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건 이런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공식적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인류로부터 떠나시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육체의 사역을 통하여 다시금 믿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이 제자인 우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주님께서 영광받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오 보혜사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우리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뜨거움과 신선함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이른바 불 세례가 임하면은요 우리 가슴 속이 뜨거워집니다 불의 특징은 태워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고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과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불태워짐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뜨거움입니다 신선함, 리프레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뜨거운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임지하시면은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시는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령의 은사 체험하기를 원해요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어떤 얘기는 믿음으로, 어떤 얘기는 예언함으로 어떤 얘기는 영분별함으로, 어떤 얘기는 능력으로 어떤 얘기는 신유로, 어떤 얘기는 방언으로 어떤 얘기는 통변함으로, 어떤 얘기는 섬김으로 어떤 얘기는 전부함으로 그런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각각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모든 걸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내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예수님을 믿게끔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게끔 만드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내 삶의 자리마다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 떠나가미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요 성령 세례 체험 없이 성령 충만함 없이 신앙 생활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익되는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성령님이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이런 것까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출교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따돌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을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조차 유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희에게 유익이라 과연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의 오심은 우리의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부터 먼저 볼게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은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길을 가며 미움받고 박해받고 출교당하고 순교당하고 이런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셨는가 물론 아직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했었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동안에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제스장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제자들까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갈 거냐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너희들 실족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실족하지 말라고 이제 비로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되고 슬픔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께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한 목적을 묻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얘기 들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는 이가 아무도 없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13장에서도 그렇고 14장에서도 그렇고 베드로도 예수님께 어디 가시냐고 물었고 도마도 아니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며 애들러서 주님 어디로 가신지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한테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자가 없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냐고 베드로와 도마가 물었던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가시는지를 묻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어디 가시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엄마가 이제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직장을 얻으러 화장을 하고 밖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철없는 애가 와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엄마 어디가 나랑 안 놀아주고 그런 묻는 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길로 가시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 듣고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기들이 그렸던 그림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는 건 고작해야 이스라엘은 민족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회복되면 뭔가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영 그게 아닌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길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물을 엄두조차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뭔가 그 믿음의 목적이 흐려히지 믿음의 목적이 분명치 않을 때가 있어요 믿는 것이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바라는 바 내가 그린 그림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의 길을 가다 그것이 아님을 볼 때에 우리는 사뭇 그렇다면 과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묻는 것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내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목적은요 여러분 부자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은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멘 안 할 걸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안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1부에도 그러더니 3부도 변함없이 그러시네요 압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는 부요함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뭔가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오병 이후로 배불리 먹게 해 주시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어 기쁨을 되게 해 주시고 질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그 표적을 보이실 때는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표적이 가리키는 바는 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 표적의 소산물에만 배불러하고 만족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표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결국 결국 곧 구원 받음 영생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간다는 건 무엇인가 바로 그 복음이 영생임을 알고 복음이 믿음의 결과가 영생임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믿음의 길을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겪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이상한 일들을 당하고 그럴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믿음 생활하나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를 나오나 이런 마음이 불뚝불뚝 들어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미움받고 박해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내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 주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담대한 질문을 갖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주 명쾌하고 위대한 답변을 갖게끔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일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다 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이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책망한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책망한다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본래 법정 용어입니다 피고인이 어떤 죄를 저질런지를 전부 다 드러내어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책망하다는 성경 언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세상의 범죄함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내어 형벌을 받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도요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공중권세의 자분자를 따르는 것이랍니다 그 공중권세 자분자가 누군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악한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성령께서는 전부 다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자이든지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성령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세상을 짝하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역사입니다 성경 야거보소 4장 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세상과 벗된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드러내게끔 해 주십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냥 세상을 다 등지고 산에 가서 살까요 세상명교회를 저 산 꼭대기로 옮길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마치 물과 항해선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바닷물 위에 떠있는 항해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해선은 반드시 물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목적한 곳을 향하여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항해선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반드시 그 물을 막아내야 됩니다 막지 못하면 마침내 그 항해선은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목적을 향하여 항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것을 막지 않으면 우리의 항해선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벗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것을 누가 보게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드러내어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된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수지받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유명하든 무명하든 우린 끝까지 믿음의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타협할 수 없고 그들과 짝할 수 없고 우린 그렇게 믿음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심판받음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면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고 목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9절로 11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아니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죄, 의, 심판 이러한 부분들은요 세상에서 아주 관심 없어 하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중요한 질문인데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해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도 죄라는 것을 규명하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쓴지 막고 싶어서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합니다 문화로, 도덕윤리로, 혹은 법률로 그렇게 죄를 방지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죄의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피부 색깔이나 혹은 인종이나 혹은 성별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실서를 거역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막고자 법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의 본질을 모릅니다 죄의 본질은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그러죠 그게 무슨 죄냐고 그냥 그건 종교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명확하게 보게 해주십니다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 전쟁 이러한 것도 분명한 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현상들은 이 죄, 예수님 믿지 않는 죄라는 바이러스의 재증상들일 뿐입니다 인류가 노력한 건 뭐냐면 그 재증상들을 완화시키는 데에 집중했던 겁니다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니 때로는 완화된 것 같지만 다시 또 그 증상이 더 심각해집니다 근본을 잡아야 됩니다 바이러스를 잡아야 됩니다 죄는 뭔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의는 무엇인가? 세상도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냐면 이쪽에서는 의인데 저쪽에서는 의가 아닌 게 세상의 의입니다 우리는 정의라고 주장하는데 상대편은 정의가 아니랍니다 상대편은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정의가 아닌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뭔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심판이란 뭔가 이렇게 죄로부터 의의로 갈 수 있는 길들을 막고 있는 세상 임금이 심판받음입니다 세상 임금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탄입니다 이 더러운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집중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요 할 수만 있으면 그 틈만 있으면 그걸 파고들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것이 이 세상 임금 더러운 사탄입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되는가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 받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게끔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십니다 아하 그렇구나 세상의 실체는 이런 것이고 결국 영원한 심판 지옥 심판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경각심을 갖고 행여나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면서 혹시 옛날의 습관대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행여나 내가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도 옛날 과거의 죄된 습관으로 있는 것은 없는가 그걸 살피게 하셔서 이 세상과 함께 정죄당하지 않게끔 해주십니다 누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살피고 살았으면 하나님께 판단받고 혼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혼나고 있어요 왜 혼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어요 혼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혼내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혼내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으냐면 파벌이 걸러졌었거든요 이파 저파 갈라지고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러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11장 올라가면요 성만찬을 하는데 그때의 성만찬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조그만 떡과 잔 이렇게 기념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애찬과 함께하는 겁니다 식탁을 차려놓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먼저 온 사람들은 사실은 좀 살림이 넉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저 막 밥을 먹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먼저 다 마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취하는 사람들까지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와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성찬을 받기 전에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하신 겁니다 그저 먼저 온 사람이 임자지 뭐 내가 힘세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세상에서나 했던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우린 우리를 돌아보며 내 죄를 먹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징계하시고 혼내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세상이 정죄받을 때 세상이 심판받을 때 같이 정죄받지 않게 해주시고자 우리에게 그렇게 미리 꾸짖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하심은 그렇게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틈만 나면 내가 옛날에 가졌던 방식대로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세상의 가치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연히 드러나게 하시고 영원한 심판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던지 심지어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 바로 믿음의 목적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무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입니다 성령님을 사무하셔야 됩니다